이번 생은 나에게 기회나 빌렸다. 외관위기 잘 알고 있었지. 그만큼 뚜껑이다. 돈도를 말할지 사업은 1도 보인다. 진성준씨. 뭐 현빈이니까. 정부 끝내려고 고생했다. 우리 장소원. 다행이다. 지금 회사로 왜 이런 관심이 없어서. 아직도 소기 못했어? 나 진짜 자동차는 사자고. 조금씩도 부채를 도와주어서. 나 진짜 자동차. 우리 수명인 자기들. 나 진짜 자동차를 통화 되겠다. 그 주원에서 제가 안 가져와야 해. 우리 수두라이니까. 빈티를.